최저임금 인상으로 사회 구성원들 간 불협화음이 심각합니다.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린 최저임금이 되레 근로자들의 일자리마저 입하면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나쁜 사마리아인들을 쓴 장하준 영국 캠브리치 대 교수는 최저임금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자본가들이 많이 빨아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좀비형 생계자영업자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수술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는 겁니다. 20년, 3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 주변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. 내년 최저임금에 불복정하겠다며 거리로 나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외침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.